하와이 휴! 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 좋은 시국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들의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그럴 때 정말 문제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닌텐도 스위치! 현재 가격이 쇼핑몰에서 무려 55만원! 성가가 얼마냐? 36만원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바로 품귀 현상의 끝을 보여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링피트 어드벤처! 현재 가격을 보시면 최저가 21만원이에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 40 얼마까지도 봤었거든요. 링피트의 정가는 얼마냐? 84,000원입니다. 근데 이거 없어서 못 구한대요? 지금 진짜. 짜잔! 이거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오자마자 샀었는데요.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짱 박혀 있었습니다. 35만원짜리 게임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잘됐네. 운동이나 하자고. 이거 유튜브 각도 뽑고 팔도 빼고 운동도 챙기고 일석 몇 조요? 어떤 강도의 피트니스를 원하시나요? 힘들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임이 안 들었습니까? 자, 들어가 봅시다. 드래고? 드래고라는 헬창 괴물 있어요. 네, 보스인데 저 자식 잡으러 가자고. 미션 1 스타트! 아니, 뭐 지금까지는 전혀 없네요. 가볍지 뭐. 아니요. 야, 경시 좋네 이거. 할만한데요? 이게 최고 단위도야? 리피트 보이고 별거 없네. 어우, 좋네. 이 운동되는 느낌 너무 좋아. 계단 올라갈 때는 허벅지를 들어서 계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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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케이, 가자. 문 열어! 아, 끝났나요? 아, 별거 없네. 너무 쉬운데? 아, 이거 뭐 저는 최고 강도라 해가지고 뭐야, 아직 끝이 아니야? 빨리 들어가자. 골인! 나무쉐 프로. 자, 빅토리? 이틀 포즈가 뭐야? 빅토리! 스쿼트. 만세 푸쉬. 앉아서 무릎 당기기. 오케이, 먼저 스쿼트부터. 자, 가자! 스쿼트! 마! 마! 으음! 으악! 자막, 이걸 25회 하라고? 에이, 아, 아, 이게! 으악! 으악! 으에익! 죽어줘! 피가 안 나머지 이거! 바꾸기 하던 또 뭐야? 이게 거의 튜토리얼급일 텐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더워! 좋았어! 페이스아! 아 역시! 각각 게임이요! 살려줘! 야 이거 최고다니도 게임이 온 것 같아! 힘들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임인데.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깜칠게요! 램피트보 이건 별거 없네. 아... 그냥 나님도 이지로 할 걸. 램피트보 이건 별거 없네. 드디어 골인 가! 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토리! 부르구다! 미치 아이씨! 내가 왔다 임만워! 말 그대로 하자는 그 자체인데요? 얘 이길 수 있어? 없어! 아! 못 없잖아요 선생님! 아 이거 힘들어. 잠깐만 근데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안 까는답쇼. 한 개! 이미 한 개! 한 개 도전 많이 했어. 스츠 assistance hole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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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만원짜리 갓겜 민정 네 짱 먹어라. 내가 잡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